하나님의 말씀 1.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이로 통해 하늘, 바다, 빛, 달, 해, 땅, 동물,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사람 중 첫 번째로 만드신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는 여자였고 아담은 남자였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창조.